주역 곤깨 주역 곤깨 주역 곤깨 나가보겠습니다 곤깨는 지금 이거죠 권깨처럼 설계전 서계전, 잡계전 설계전에 나와있는 풀이라고요 서계전이라고 떠 있어요 주역 곤 순서 매겨 놓은 거 잡계전은 곤을 섞어서 의미를 설명하는 잡계전이라고 있어요 주역에 다 붙어있는 부록들입니다 그리고 순상 포함한 아홉 주역의 대가들이 곤깨에서 잡아낸 물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산 선생님께서 해놓은 게 있고 제가 그분들이 해놓은 거 안에서 나오는데 제가 명확히 밝혀야 될 게 있어서 더 추가해놓은 게 있습니다 물상을 한번 찾아보죠 곤깨는 어떤 사물을 상징하나 곤깨의 코드로 만들어진 물상들 사물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사물은 다양한데 그 근본 코드에는 곤깨가 있다 숫자로 말하면 000이죠 곤깨가 111이라면 이렇게 한번 찾아볼게요 이 코드를 갖고 있는 어떤 사물들 설계전에는 먼저 유순함을 들고 있어요 양이 굿셈이라면 굿셈의 반대가 음은 하나로 단단한데 이건 쪼개져 있죠 쪼개져 있기 때문에 쪼개져 가지고 이게 또 남자의 성기를 상징한다면 건이 음은 여성의 성기를 상징하기도 하면서 자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텅 비어 있으면서 안이 비어 있으면서 이 양을 감싸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양이 하나 치고 나가면 이걸 감싸 가지고 양기를 감싸 가지고 서로 하나 조화를 이루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비어 있다는 것은 안이 텅 비어 있으면서 만물을 품어주고 길러주고 낳아주는 그런 자궁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권의 상징이 또 자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비어 있죠 이 비어 있는 걸로 뭔가를 받기도 하고 출산하기도 하는 감싸주고 그런 의미도 있고 굿셈 것에 반해서는 쪼개져 있기 때문에 부드럽다 유순하다 부드럽다 의미도 있습니다 이건 좀 유순함 이런 거고요 동물 중에는 소 지난번에 말이 말이 권 권께가 말을 의미했죠 그러면 권께는 소를 의미한다 소 성질이 여기 소도 성질이 유순하면서 순하면서 음인데 이 음이라는 게 양과 음을 비교하면 음은 양을 실어주는 의미 실어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음이 만약에 양 위에 있으면 음이 양 위에 있으면 위태롭다 의미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음을 또 소인으로 봐가지고 남녀가 아니에요 음 양에서 그때는 군자와 소인으로 봐서 소인이 군자 위에 있으면 위태롭다 군자가 위에 있고 소인이 밑에 있으면 이거는 평화롭잖아요 잘 순종하고 있다 그래서 순명하고 있다 이거는 위태롭다 이런 느낌도 있어서 이런 유순함이 이런 순명함이 세 개나 있으니까 얼마나 유순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물건도 또 잘 실어주고 손께는 음이 양 두 개를 실고 있는 거거든요 손께는 그래서 이 손께 중에 이 음의 의미가 잘 이해하시기 좋을 거예요 사실 이 이 곤이 여기 와가지고 양을 실어주고 있는데 그런 잘 실어주는 성질이 세 개나 있다 그러면 물건을 잘 실어준다 해가지고 또 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말발굽은 동그랬다면 소발굽은 쪼개져 있다 그것도 쪼개진 것도 권께를 닮았다 성질도 유순하고 물건도 잘 실어준다 잘 실어준다 할 때는 손께를 떠올리시면 좋아요 음이 실제로 양을 실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 손께는 실제로 이렇게 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권께만 가지고도 소라는 동물을 의미하게 할 때 의미할 때 손께 의미도 같이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권이 머리였지 않나요 동그라미 권은 네모난 배겠죠 그럼 이렇게 가운데가 비어 있으면서 그러면 오장육부를 품고 있겠죠 오장육부를 담고 있으면서 그러면 이게 좀 주머니 같은 느낌이죠 주머니 주머니 느낌도 있어요 권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뚫려 있는 것 같지만 주머니 느낌으로도 주머니도 안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머니 안이 비어 있는 주머니 느낌으로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께가 육신이 하나의 주머니인데 안에 뭘 담고 있죠 단단한 뼈가 들어있죠 그러면 건을 품고 있는 거죠 단단한 뼈인 건을 품고 있는 이 살로 된 가죽 주머니 이런 느낌으로 해서 뭐냐 배를 의미합니다 머리가 권께가 머리였다면 권께는 배 단단한 뼈를 품어주는 부드러운 살 살로 된 주머니 같은 느낌이에요 배 그럼 뭐 또 권께가 하늘이면 권께는 땅이겠죠 땅이라는 것도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죠 땅 약간 이게 지금 흙 알맹이들 흙 알맹이들 흙 알맹이들 이렇게 모여 있죠 이놈들이 뭉쳐 있어요 그러면 흙이죠 지구죠 이게 뭉쳐 있어요 쪼개진 것들이 뭉쳐 있는 겁니다 쪼개져 부드러운 흙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는 땅 그러면서 이 권께는 유순하니까 땅의 성질도 유순함으로 상징하고요 하늘이 구세다면 하늘은 에너지라서 강건한 에너지로 하늘을 대표한다면 땅은 왜 유순하다고 하느냐 하늘은 눈에 안 보이고 땅은 눈에 보인다 그것만으로 왜 이건 구세다 그러고 유순하다고 하느냐 유순하다고 하는군요 이럴 때는요 에너지 에너지는요 형체가 없죠 그런데 이 땅은요 형체가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된 것도 유순함으로 봅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흙을 뭉쳐서 이렇게 모아 놓으면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에너지는요 에너지는 요동하죠 그런데 고정된 것들은 딱 정해진 순명하는 모습이 있죠 정해진 위치에서 자기 직분을 다하고 있는 모습 그런 것도 유순함으로 봅니다 불쌩 에너지 불작업 에너지 에너지 이거는 땅은 고정되어 있는 고체죠 고체가 고체나 액체가 사실은 땅의 요소들인데 액체는 물이 또 있으니까 땅을 고체로 일단 대표해서 보면 뭔가 고정되어 있다 유순하다 또 땅은요 안이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했죠 자궁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땅에다가 씨앗을 심어 놓으면 땅에서 반드시 곡물을 산출한다 그래서 땅을 자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땅지 자가 지금 이렇게 쓰잖아요 땅지 자가 이렇게 해서 자궁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땅지 자가 그리고 이 곤자 곤자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손으로 물건을 쭉 이게 원래 벼락에서 온 건데 벼락이 쫙 펴지잖아요 손으로 누가 딱 잡아당긴 것처럼 벼락이 펴지죠 그런데 곤게에서는 벼락을 위한 게 아니라 씨앗만 심어 놓으면 거기서 뭔가 만물이 계속 뽑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인출되어 나온다 자꾸자꾸 누군가가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늘을 통해서는 어떤 굿샘을 보여준다면 땅을 통해서는 유순함을 보여주고 하늘은 정보라면 땅은 실제로 만물을 만들어서 출산한다 만들어서 출산한다 이런 게 이제 노자 일장에 나오는 거랑 비슷하죠 천지의 시작이 되는 그 아버지적인 하늘의 모습과 실제 만물을 낳고 길러주는 어머니적인 모습 그게 주역에서는 건곤이죠 건이 아버지 곤이 어머니 지난 시간에 한 건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건이 아버지 곤이 어머니 땅에서 뭔가를 산출한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머니 자 유순함 소 우리 배 땅 그리고 어머니까지도 하나의 코드로 설명할 수 있다 어머니 건이 아버지라면 곤이 어머니다 텅 비어있는 자궁을 지닌 존재 또 텅 비어있어서 아버지가 굿샘을 상징한다면 어머니는 자식들을 품어주는 텅 비어있다는 건 품어준다는 거죠 부드럽게 품어주는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모든 어머니가 이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크게 건과 곤을 비교할 때는 이렇게 서로 코드가 좀 다르다 그 다음에 넓게 펼쳐진 땅처럼 땅이라는 게 대지가 펼쳐져 있죠 그래서 이런 비단 같은 걸 상징합니다 비단이나 배 한문으로 포 배 배 삼배 이렇게 펼쳐놓은 천들이요 천들이 각종 천들을 상징합니다 땅처럼 펼쳐져 있는 넓게 펼쳐져 있는 천들 또 가마솥이 가마솥도 곤입니다 가마솥 속에 비어가지고 안에다 음식을 넣어서 요리할 수 있는 가마솥 속이 비어있다는 걸 가지고 곤께서 가져온 거예요 또 반대로요 속이 비어있다는 게 가마솥도 되지만 보세요 속이 비어있으면 속에다가 어떤 물건을 넣었을 때 놓고 감출 수도 있겠죠 땅이라는 게 뭘 넣어놓으면 감추는 창고역 펼다죠 김치 땅 속에 묻어놓고 그럼 이게 뭐냐면 인색함도 의미입니다 뭔가 속으로 감추고 있다 속에 많은 물건을 넣어놓고 밖으로는 안 보여주고 있다 그럴 땐 인색함 이런 의미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역에서 곤깨가 나왔을 때 배로도 풀어보고 어떤 천으로도 풀어보고 비단이나 천으로도 풀어보고 어떨 때는 인색함으로 봐야 될 때도 있는 거죠 뭘 감춰놓고 밖으로 안 보여준다 실제 곤깨 가면 곤깨 사여 같은데 가면 이제 감춰놓고 안 보여준다는 그런 성질도 나옵니다 괴풀이에 나중에 하나씩 384요 다 하나씩 해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제임스 컴버 또 여러분 이 개만 봐도 뭔가 특징이 있지 않나요 똑같은 것들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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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등함도 의미합니다 균등함 똑같은 것들이 지금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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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균등함 그럼 이렇게 고를 균자 땅이 고르다 해서 균등함 여기 표시가 equal 표시랑 똑같습니다 수학 equal 표시입니다 균등하다는 게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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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는 양쪽이 서로 균등한 세 쌍을 이루니 균등함을 상징하여 두 짝의 조개나 벗을 상징합니다 이런 균등함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그려야 이게 법붕자입니다 법붕자 그래서 이게 조개를 이렇게 예전에 조개가 돈이죠 돈을 이렇게 두 줄로 깬 거를 말해요 그러면 조개 그래서 붕 하면은 이제 돈 세는 단위도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나란히 나란히 했죠 그래서 이 권깨를 보면은 이 붕자가 권깨의 풀이에 등장할 때는 이런 나란히 조개 묶어놓은 거 이것도 떠올리셔야 되고 동시에 이거는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봉항의 두 개의 나란한 깃털들 나란히 균등한 깃털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실제로 조개에서 시작했는데 깃털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때는 뭐냐면 그때의 법붕자는 봉항의 머리가 스승이라면 봉항의 깃털들 한 스승 밑에 배운 제자들 의미예요 그래서 법붕으로 의미가 바뀝니다 원래는 이게 돈 세는 단위로 쓸 수도 있는데 벗을 의미할 때는 깃털의 의미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게 예전에 화폐인 조개 묶어놓은 걸 가지고 말할 때는 돈 세는 단위로 쓰고요 붕을 그래서 이 권깨는 권깨의 풀이의 법붕이 등장할 때가 있는데 이제 또 어느 걸 의미하는지 살펴봐야겠죠 보통 이제 법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산 선생은 가끔씩 조개로 화폐 단위로 법붕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그렇게 된 거예요 원인이 권깨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균등하게 이렇게 묶어놓은 어떤 화폐를 말할 수도 있고 그 봉황의 깃털 나란히 봉황의 머리가 스승이라면 나란히 봉황의 몸에 붙어있는 깃털들은 한 스승 밑에 배운 벗들 동지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동지들을 의미한다고 보셔도 돼요 권깨는 동지들을 의미한다 벗을 의미한다 균등함도 의미하고 벗도 의미한다 또 이거 이제 합쳐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권깨가 권깨가 소도 의미했고 엄마도 의미했잖아요 합치면 어떻게 되죠 엄마소 새끼를 낳은 어미가 되는 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권깨는 그러니까 암소죠 또 아까 큰 소도 된다고 그랬으면 지난번 권깨도 권깨는 바퀴가 둥그랗다는 의미로 큰 수레를 의미한다고 봤으면 지금 이 권깨는 이 자체가 큰 짐을 실을 수 있는 수레 그래서 큰 수레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설계전에 다 있는 거예요 주역 설계전에 이런 뜻으로 봐라 해놓은 겁니다 큰 수레 그리고 이 땅에는요 수많은 땅에 펼쳐지는 수많은 무늬들이 땅에 땅을 수놓고 있죠 이 지구 위를 얼마나 다양한 형형색색의 풀이라든가 이런 색들이 다양하죠 다양한 화려한 색들이 땅을 이쁘게 치장하고 있죠 그래서 땅은 권은 무늬를 의미한다 무늬 다양한 무늬 또 아까 이 벗들도 의미한다고 그랬는데 나란히 나란히 짝을 지어서 있으니까 일종의 군대에서 이렇게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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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부대를 편성한 모습도 있어요 그런 것도 상징해서 무리 무리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나중에 이게 군대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게 군대의 이런 각 부대들이죠 부대들을 사령관 하나가 통솔하죠 이거 지수사께입니다 부대를 사령관이 부대 장군이 부대를 통솔한다 양 하나가 나머지 의미를 다 통솔한다 그러면 이게 군사 전쟁할 때 군사 무리는 꽤가 됩니다 일종의 무리들이에요 또 이 의미는 조금 이렇게까지 봐야 되나 하는데 자루 그러면 건이 쇠잖아요 쇠면서 도끼날 같은 쇠라고 보면 그걸 받쳐주는 이 나무 받쳐주는 게 양을 받쳐주는 부분이 자루가 되잖아요 도끼 자루 쇠가 도끼날이 된다면 이건 자루가 되니까 자루로도 봅니다 자루로도 보고요 이거는 잘 안 쓰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의미가 좀 들어가야 되세요 색으로는 지난번에 만약에 건이 흰색이면 건은 어두운 색 흰색이면 어두운 색 검은색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곤이라는 게요 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땅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싹을 내서 밖으로 키우죠 흙이 다 하죠 이런 거 보면요 노역 주역 원문에는 노역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한다 노역을 한다 노역이란 말이 좀 나설 수 있나요 노동을 한다 자꾸 노동을 한다 노동을 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곤께는 그리고 아까 텅 비어 있는데 지금 씨앗도 저장하고 하죠 저장한다 저장만 하고 있으면 인색하다 인색하다 저장한다 다 곤께의 뜻에 있습니다 흙은 안이 비어 있으니 마물을 그 안에 머금어 저장한다 서계전 가면 서계전은 그냥 또 땅 그럽니다 똑같은 의미고요 서계전에서는 땅이라는 의미만 보고 있고요 잡계전에서는 부드럽다 고든 게 이게 이게 딱딱하고 굳은 거라면 이거는 부드럽다 양을 품어주는 부드러움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순구가 이제 순상 등 주역의 아홉 옛날 대가들 입장을 쭉 정리해 보면요 건이 지난번에 상의라고 했죠 그럼 이거는 하의겠죠 위에 입는 옷은 건 아래에 입는 옷은 곤 이렇게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배만 얘기했지만 순구가들은 비단까지 넣었네요 비단 땅처럼 넓게 보세요 왜 그러냐면 곤이 자 곤이 동그라미면 곤은 네모죠 네모 모양으로 10개 펼쳐진 얇은 천들 천도 의미합니다 색깔로는요 아까 검은색만 얘기했는데 땅의 본색은 뭐죠? 황색 누런색 황색을 의미합니다 오행에서 오방색에서 토색이 황색이죠 좌청령 동쪽은 청색 서쪽은 우백호 흰색 남주자 앞쪽은 남쪽은 붉은색 북현무 북쪽은 검은색 그럼 가운데 토는요 좌측은 목 기운이고 우측은 금 기운이고 전방은 불 기운이고 남쪽은 북쪽은 수 기운이고 가운데는 토 기운인데 토 기운은 황색이다 또 땅이니까 어떤 일정한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땅 그런데 땅이라는 게 땅이 동서남북이 펼쳐져 있죠 그러니까 어지러움을 의미하게 된다 어지럽고 헤매 팔방으로 펼쳐진 땅에서 헤맨다 그 이유가 이런 것도 있어요 보세요 팔방의 길이 알면 좋은데 사통팔달하면 좋은데 길이 이렇게 팔방으로 쪼개져 있으면 이게 길을 가다인데 길을 갈 때 팔방으로 쪼개져서 내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미혹할 미자입니다 길 잃어버린 미자 이게 지금 길 잃어버린다는 의미로도 권괴가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넓은 땅이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도 쓴다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동서남북 팔방으로 펼쳐진 게 땅이고 첫 번째, 두 번째 권이 밝음이면 권은 어둠이거든요 플러스 어둠이 그러니까 팔방으로 펼쳐진 길에서 어둡다는 건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로 이렇게 예전 분들이 본 것 같습니다 또 재미있어요 순구가의 학자들이 볼 때는 이 권깨를 지금 환자분들 바로 밥 못 먹고 미음부터 드시죠? 미음으로도 봤어요 단단한 쌀을 다 끊어버렸죠 다 쪼개서 미음으로 해서 먹는다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먹는다 부드럽게 씹기 좋게 만들어서 먹는다 해서 미음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주머니 주머니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봤고요 권이 임금이면 권은 신하나 백성을 의미한다고 봤습니다 임금이 하늘이면 신하나 백성은 땅이라고 봤어요 또 지금 이 권은 영토죠 그러니까 나라나 영토 나라나 영토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시죠? 나라나 영토 옛날 나라 국자가 이거잖아요 그냥 이것만 하면 나라 국자예요 옛날에 나라예요 이 나라를 향해서 발바닥을 그려놓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발을 정자입니다 원래 뭔 정자냐? 그 저 나라로 정벌하러 가는 거예요 가서 난리가 나서 정벌하러 가서 바로 잡는다는 게 발을 정자입니다 난리 난 거 바로 잡으러 간다 이건 발바닥이죠 옛날 갖고 올면 이건 손 이건 발바닥까지 해서 발이죠 손가락이나 발가락 옛날 갖고 올면 뼈에 거북껍질이나 뼈 3개가 되기 때문에 5개 다 못 그립니다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이게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 국자도 이 나라에다가 이거 창 들고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나라를 창 들고 지켜야 되죠 이렇게 국경선을 항상 확실해야 된다 이게 이것만 해서 나라 국자예요 지금 이게 앞에 흑토 붙여서 지역 역자 아닙니까 이게 여기다가 이것만으로 원래 나라인데 이게 나라인데 다른 의미로도 쓰이니까 여기다 마음 심자 쓰면 어떻게 돼요? 의호 혹자가 돼요 왜냐하면 항상 국경선이 문제가 되니까 국경선 분쟁은 지금도 일어났죠 어디가 국경선이지 다른 의미로도 쓰게 되면서 자 나라에 창 들고 지켜야 되는데 국경선을 창도 이런 모양이에요 지금 실제 그림 그대로 그리는 겁니다 저 창이 손 안 놀게 손호공 여의봉 비슷한데 이게 손이 안 빠지라고 여기 막아놨어요 안 그러면 창을 손에서 잃어버리니까 이거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과 자 이게 이 모양에서 그려 여기다가 나라라는 의미로 한 번 더 땅을 그려줬어요 지금 이게 나라 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국회에 나라 국자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의호 혹자 같다 오히려 그래서 이거 요즘 바꿨잖아요 예전에 한문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국회를 상징하는 문양이 의호 혹자가 아니라 그냥 이게 원래 나라 국자예요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인데 안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면 또 문제 있으면 바꾸는 거지만 한자 본 글자 뜻은 잘 모르시고 한 의호 혹자도 다 나라 국자에서 나온 거예요 나라 국자 나라 국경선이 항상 의혹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네모만 해도 나라 국자입니다 그러니까 본은 뭐겠어요? 나라나 영토죠 당연히 땅이니까 땅이면서 그게 그대로 또 일정 영토니까 나라가 됩니다 주머니도 했고요 가운데가 텅 비어 있으니까 텅 빔을 의미한다고 원래 지금 이 공공자 이게 텅 빔이잖아요 이게 위에가 구멍 혈자입니다 위에가 이렇게 동굴 입구를 이렇게 그르는 거예요 동굴 입구에 이쪽 구멍부터 저쪽 구멍까지 뚫려 있는데 이 중간이 텅 비어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 얘기가 동굴이 뚫려 있는 거에서 텅 빌 공자가 나왔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땅도 가운데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비어 있어서 만물을 머금고 산추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 원래 왜 흙이 비어 있다고 할까요 꽉 차 있는데 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흙이라는 거는 원래 쪼개진 것들이 뭉친 거니까 다시 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엄청 더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주역에서 제일 주역 8개가 이렇게 돼요 리궤, 감궤, 감간, 진, 손, 리, 곤, 태, 건 하면 이게 그대로 후천팔개인데요 후천팔개에 한 번씩 나올 테니까 혹시 그 유튜브에서 동영상 미리 보실려면 보시고요 보세요 여기 물이죠 이쪽은 불이 위에 있어요 이게 사계절입니다 진궤가 봄이에요 봄에서 만물이 양기가 위로 계속 발산되면서 더위가 오는데 이때 음기가 있다가 음기가 늑더위를 만들어 이 음기 때문에 여름이 더 더워집니다 습기가, 이 음기가 이제 습기예요 습기가 꽉 차 가지고 습기가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물을 누가 머금고 있죠 토기운이요 그래서 여기 토가 있는 거예요 습기는 물인데 습기를 딱 머금고 있는 기운이 누가 물을 머금고 있나요 흙이죠 토극수라서 토가 물을 이깁니다 물은 흘러가 버리는 건데 토가 잡아줍니다 여름에 습기가 꽉 차 있는 이 기운이 토기운이에요 이 토기운이 이제 그 늦더위를 만들고 이 늦더위가 이제 양기를 끌어내려 여기서 이제 음기가 점점 양기를 쪼그라들게 해가지고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겨울에 이 양기가 완전히 쪼그라들었다가 양기가 다시 치고 땅 속에서 치고 올라오면 간방 땅 위로 올라와서 마무리 자라게 되면은 진방인데요 이렇게 1년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곤께는 곤께 자체가 예전 어른들이 볼 때 곤께만 그려놔도 늦더위로 보이겠죠 음력 한 6, 7월 정도를 지금 곤께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죠 자축이며 진사 오면 여기가 오면 오미 신 미 신 요쯤이 지금 늦더위거든요 신 유술해 신 하고 신 다음에 유 그래서 술해 요쯤으로 보시는데 늦더위 늦여름 늦여름때를 상징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곤께가 늦여름이다를 이 후천팔개로 보지 않아도 아실 수 있는 게 있어요 보시면 하나인 것들이 다 끊어져 있죠 가열하면 이렇게 쪼개지지 않겠어요 열을 많이 받으면 상당히 더워가지고 얼어붙어 있던 게 얼음이 녹아버린 상태 이렇게 보셔도 좋겠죠 뭔가 얼어붙어 있던 게 한 덩어리 있던 게 쪼개져 있는 흐물흐물해져서 쪼개져버린 상태 딱딱했던 게 가열했더니 흐물흐물해져서 쪼개진 상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또 아까 말씀했지만 벗붕 의미합니다 벗붕 다산 선생은 이제 벗이다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벗을 의미한다고 봐야 된다 또 아까 벗만이 아니라 살이다 벗은 왜 그랬죠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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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이게 옛날 벗붕자 한 근원이 이렇게 된다고요 봉황에 나란히 달려있는 두 깃털들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벗붕으로도 봤고 한 스승 밑에서 이렇게 균등하게 배웠던 제자들이죠 이게 양이 뼈면 살을 의미한다고 했죠 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벗붕자랑 달라요 지금 이렇게 달월 변으로 쓰지만 이게 고기육자인 경우 많죠 그때 이제 고기육자의 원형은 이거죠 고기 결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달월로도 씁니다 그래서 달월자가 앞에 있다고 폐 그러면 이거 고기육자지 달월자 아니에요 생긴 건 달월자지만 육체를 의미할 때는 이렇게 지금 이 살 부분을 의미하니까 곤깨랑 통하죠 곤깨가 육이다 단단한 뼈 감싸주는 산들이다 아까 그 오행이 토가 황색이라고 했으면요 맛으로는 오행에서 흙의 맛은 본맛은 단맛입니다 그리고 단맛을 의미한다고 봤고요 아까 이거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자루인데 뭘 넣고 안 내놓으면 인색하다가 되고 이 자체는 저장하다가 된다면 다산 선생은 이걸 일종의 욕심이라고 봤어요 뭔가를 저장하고 자기가 소유하려는 마음 그래서 곤깨를 일종의 내가 요즘 말하면 갠소죠 욕심 갠소하려는 마음 그리고 숫자로는요 주역회에는 또 수리가 들어있는데 곤깨는 숫자가 10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역에서 곤깨가 등장하면 10년 후에 뭐가 잘 될 거다 이런 말이 나와요 곤깨가 등장 왜냐 어렵죠 전반을 알아야 되니까 이쪽이 목이고요 목 오행 한번 그려볼게요 수 화 아까 후천팔개랑 똑같아요 이번에 오행으로 그려보면 가운데 터 그러면 목은요 수가 1이면 만물이 태어날 때 생명수가 있고 거기에 열이 후천적으로 바르는 거예요 생명수가 있고 정자난자가 있어야죠 생명수가 있고 거기에 온기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딱딱해집니다 부드럽게 태어나서 가을이 되면 딱딱해지죠 그 다음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5 여기에다 다 플러스 5만 해보세요 1, 6 3, 8 2, 7 4, 9 5, 10 토 토의 숫자가 5와 10인데요 홀수는 항상 양이고 짝수는 음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나와요 자 1, 6수면요 1이 양이고 6이 음이죠 그러면 감괴가 순데 양수는 지금 감이죠 음수는요 음인 물은 태괴입니다 목 중에 양인 양목은요 진괴고요 음목은 선목입니다 불 중에 음화가 리화고 양화는 진괴가 한번 더 써요 진괴입니다 사구금이면 금은 건금이고 양금이니까 음금은 태금입니다 자 5톤 50토면요 5톤은 5는 흙 중에 간괴 10은 순수 공괴죠 그래서 공괴는 해당되는 숫자가 10이고 간괴가 나오면 숫자 5를 먹습니다 간괴와 다른 건 다 모르셔도 돼요 아신 분은 재확인 모르는 분은 신경 쓰지 마세요 지갑 써놓고 신경 쓰지 마라고 안 되니까 지워버릴게요 신경도 쓰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흙이에요 여기서 흙이 곤토가 있고 간토가 있어요 8개 중에 흙에 해당되는 게 2개가 있는데 보세요 흙이 많죠 흙이 많은 게 2개가 있는데 이거는 평지의 흙이에요 평평한 땅이면 이거는 보세요 양 흙이 위에 양이 흙을 이렇게 끌어올린 거예요 위로 흙을 위로 끌어올린 거예요 뭐냐 이게 산이에요 산 그러니까 이거 평지는 음토 산은 양토 젖은 흙은 음토 마른 흙은 양토 이러겠죠 좀 불기운이 들어간 거예요 이 위에 2개만 보면 리깨의 윗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리깨랑 곤깨가 합쳐진 겁니다 밑에는 이건 곤깨고 위에는 리깨잖아요 이렇게도 분석해 볼 수 있어요 밑에는 리깨 이에는 곤깨 아니 리깨 밑에는 곤깨 그러면 땅은 땅인데 불타는 땅입니다 불처럼 위로 치솟아 있죠 산이 그렇죠 이건 양토예요 양토는 홀수인 숫자 5를 먹고 항상 홀수는 양 짝수는 음입니다 짝수는 곤토는 숫자 10을 먹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곤토가 등장하면 10년 후라든가 이렇게 십수가 등장해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잘 이겨내셨어요 곤토에 대해서 이 정도 아셨으면 됐습니다 제가 좀 더 추가하자면 아까 곤토는 군자가 건이 군자라면 소인을 의미한다 남녀 구별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는 남녀 구별이 아니고 천성 그대로 하늘이 준 양심 그대로 사는 사람이 군자라면 그게 다 끊어져 버린 사람은 소인이겠죠 소시오패스겠죠 소시오패스 소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이거는 자궁이라고 합시다 제가 이거를 좀 더 주장했어요 다른 어른들 풀이 속에도 드러나 있는데 선명히 해놔야지 알 것 같아서 제일 중요한 건의 핵심은 자궁이에요 예전 어른들이 땅 할 때는 이미 자궁의 의미도 있다고요 그래서 노자가 그러죠 노자가 노자가 건건을 얘기한 거예요 도의 양면 주역도 건건이 신이 건건으로 우주를 굴려요 그럼 건이 전지면 권은 전능입니다 그래서 왜 땅에서 작용하는 땅에서 실질적으로 물질을 창조해내고 만들어낸 건 권이에요 그 정보는 권이에요 그러니까 권은 하느님의 지적인 부분 전지의 정보로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전지의 부분은 권으로 실제로 만물을 산출하고 기르고 또 뭐 이렇게 완성시키고 하는 거는 권의 특징으로 보고 이해하면 건건이 역은 건건의 조화일 뿐이다 노자도 핵심이 시작할 때 도의 두 모습을 얘기할 때 도는 천지의 시작이자 만물의 어머니다 이러고 시작합니다 권건을 아신다면 유교나 도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철학을 아시는 신은 전지전능하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만 더 어려운 거 해드리면 전지전능은 하늘의 요소고 아니 전지는 하늘의 요소고 전능은 땅의 요소다 권건이라는 거는 하늘과 땅이니까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전지의 측면을 신령하다 이런 전능의 측면을 밝다 이래가지고 천신지명에서 천지신명이라고도 부릅니다 천지신명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권건의 두 모습 양과 음의 두 모습이에요 자 우리나라 태극기가 하나님을 그려놓은 겁니다 태극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그릴 때 음양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모습 권건의 측면을 그리는 겁니다 빨간색은 권 불에 해당되니까 양에 해당되는 권 물에 해당되는 파란색은 권 물은 땅에 속하죠 불은 하늘에 속합니다 기체는 하늘에 속하고 고체는 액체는 고체나 액체는 땅에 속합니다 그래서 권, 권 나눠서 전지의 측면, 전능의 측면을 우리나라 국기에도 그려놨다 그래서 권, 권 두 개, 안 개 지금 여러분 나머지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6개는 이제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권, 권만 정확히 이해한다 권, 권을 이해한다면 안 끊어진 핵 하나가 뭘 의미하는지 뚝 끊어진 핵 하나가 뭘 의미하는지 굿셈과 부드러움 아는 것과 하는 것 현실에서 하는 것 물질 세계에서 이루는 것 에너지의 세계, 정신의 세계에서 정보를 얻는 것 권과 권 이어진 거는요 천지가 물질의 세계에서도 에너지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얘기하셨지만 이 이어진 세계는 정신세계이기도 합니다 하늘은 정신의 세계, 물질은 땅의 세계 하늘과 땅이 상징하는 걸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지 않으실까 이해하시기 어려워도 몇 번 돌리세요? 이해가 잘 되시고요 권, 권 여기까지 권은 좀 어려운 내용도 많이 한 것 같아요 다음에는 더 쉬워질 겁니다 징괴부터는 이해하시기가 물상으로 이해하시기 훨씬 쉬울 겁니다 권, 권에서 좀 추상적인 의미까지도 좀 따져봤는데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심정 waham 과연 손지를 왁 amura 라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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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